아따 크다 왜요? 이게 짜 그럼 이건 구이네 응 구이 구이를 왜 이렇게 아 깨질까봐 살이 응 머리 잘 썼네 어 살 좋아 아이고 유튜브 좀 안 찍더만 아예 감이 다 없어져 버렸네 왜 소리야 뭐시 아 이거 뭐가 벌레가 붙었나 이거 비가 또 슬슬 오네 분위기 좋다 자 길게 소주를 왜 안 갖고 왔어? 옆에 있잖아요 니게 지금 소주로 보이냐? 아 물이에요? 야 소주가 아니 얻었어 뭐 아니 그걸 왜 따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아 이거 마술 하나 보여주려고 여기서 아 아 콧기름 한번 바를게 콧기름 머릿기름 한번 싹 여기 무슨 숫자가 보는지 한번 봐봐 진짜 뭐 초등학생 지금 장난치니? 초등학생 야 이게 진짜 보인다고? 네 오케이 봐봐 안 보이면 백만 원 숫자가 보일 거예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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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콧구멍이 와 머리에 전기가 오네 콧구멍으로 얼마나 세게 들어갔는지 이 또라이 진짜 이거 아우 아파 와 이거 물 먹었을 때 물 먹었을 때 콧구멍으로 이거 잠수했을 때 먹은 것처럼 아니 물이 지금 야 입으로 나왔다고 물이 아우 진짜 아우 아우 아니 형은 진짜 천재라니까요 천재가 아니고 내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형 유튜브 천재 천재 아우 머리 아파 소주는 아 가져올게 가져와야지 아이고야 너 일부러 소주 가져오라는 거 이거 가져온 거지? 말달라고 이게 진짜 소주인지 알려고 가져온 거야 소주인지 알았어요 새로 그거 혼자 와 아아 이번엔 진짜 맛을 보여줄게 정신 개나 야 소주라 하면은 아주 제대로 오겠다 자 내가 맛을 보여줄게 빨리 줘 열받으니까 지금 아 뭐지 우럭이 이게 커가지고 맛있을 거야 자 마술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형이 이렇게 당할수록 형 인기만 올라가는 거예요 원샷 노부레끼 노부라 아 그냥 먹어볼래 이게 우럭이 쫀득쫀득하니까 솔직히 가격 싸고 제일 맛있는 게 우럭이야 살이 진짜 쫀득쫀득 우럭을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 소주 솔직히 가장 싸고 맛있는 거 중에 하나 가성비 회로 뽑았다면 그게 우럭이에요? 광어지 광어가 양이 많이 나오면 가성비로 따지면 근데 이제 우럭이 솔직히 광어보다는 좀 더 맛있어 근데 실 양이 안 나오니까 비싼 생선이야 어떻게 보면 새해가 파김치에다가 한번 먹어봐 또 요렇게 먹어보면 야 월드 앙 어 우와 아 야 음 으 으 나쁘지 않네 나도 쪽파에다가 한번 먹어볼까 응 맛있어 야 진짜 오래간만에 우럭먹으니까 맛있네 막장만 아주 제대로 해가지고 너는 뭘 먹어도 이빨이 커가지고 그런 소리가 난다니까? 내가 아까 아침 먹을 때 이 영상에 담지는 않았지만 얘기했지 다른 사람보다 이게 소리가 커 견튼한 거지 형은 가짜이라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가짜이가 많긴 많지 그래도 아니 근데 형은 왜 가짜인 거예요? 압니가 6개인가 7개가 가짜잖아요 어렸을 때 네 알잖아 김두한 영화 말 봤잖아 또 들어 맞아가지고 하하하하 이야 아 아 아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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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서 이거 뭐야 이렇게 보니까 상어 같다 전문가의 포스를 보여준다고 어? 포스요? 봐봐 일단 알파벳 뭔지 아이씨 보라고 확 이게 이러면은 너무 오래 걸려 자 여기서 그냥 사심을 떠버리지 아 불위에 불사심을 어 아 아리가 또 아 됐어 좀 전까지 살아있던 놈들 아니니 또 비가 와 또 비가 와 멈췄다가 아 에브리바디 워스 컴퓨 파일 뒤에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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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 아니 지금 꼼꼼하잖아 여기 어 뭔지 알았는데 뭐가 아우 뭐가 있는지 알았지 아니 그니까 뭔지 알았는데 고양이가 개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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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기라고 해요 하하하 연기는 하잖아 지금 연기 이 연기가 물이 올랐다고 연기 뒤에 뭐야 이 진 여기 옆 하지마 하지마 밑으로 봐봐 뭐가 있나 하지마 할거에요 아니 더 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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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해놔 야 생선이 있으니까 고양이가 바로 따라오네 어디있어 아이씨 뒤에 나무 뒤에 아이씨 하지말라니까 진짜 오케이 사장님 어때요? 진짜 맛있게 보여요? 안녕하세요. 아빠이 캠핑장입니다. 진짜 칼로 썰고 자르고 삶고 무조건 지옥 간다. 불로 찢어지고 먹은 놈이 더 하는 거야. 이게 약간 무인도에 고립되면 먹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살아있네. 불 향이 나 수세다. 살이 다 떨어졌는데 뭘 몰라. 뼈다귀 씹어먹어 유튜버는. 그 뽈뽈뽈살. 고등어 저리 가라네 진짜. 오! 왜 어떻게 이렇게 쫀득하냐. 이거 뽈살. 뽈살도 크잖아. 뽈베. 뽈베입니다. 뽈베. 이야 미쳤다 한 점을 먹더라도 이런 걸 먹어야지 응 되게 덤벙돼 아 참네 와 이게 이게 무슨 살이라고 그러죠 가마살 가마살 어이구야 아 맛있다 살 진짜 좋잖아 지금 이 정도면 돼야지 아우 뜨거워 이거 야 이거 지금 자르면 안 돼 이거 찐 여기다가 저거 하면 손가락 나간다니까 진짜 먹겠다 이번 캠핑에 이게 클라이막스지 우와 투암모 오이 깜짝이야 천당 가겄다 천당 가야지 됐지 됐어 우와 형 이거 왜 갑자기 굽다가 잘라야 돼 아 유튜버 가구로 한거지 이거 꼬리는 회로 먹어야지 아 그래요 어 잠깐만 잡아 빨리 들어와 아 벌써 다 깠네 들어와 다시 다시 하는데 유튜버가 지금 아 찍을 때 까야지 니가 전화하고 있었잖아 누구랑 아 연기하네 또 아 어우 야야 야 살 봐라 살 봐 끝났다 끝났어 오케이 아 맛있겠다 솔직히 딱 자르고 내가 찍어낸다 그랬을 때 아 차 있었죠 오케이 오케이 고급 일식집 가면 이런 느낌인데 아하 끝났지 끝났어 유튜브 찍는다고 또 오버해갖고 다 탔네 이거 어 그냥 대충 먹자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위도 이거 뭐 야 살이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살 봐라 살 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을 잘라갖고 구워야겠다 솔직히 이거 살아있는 거라서 어 어 좀 들이라도 되겠네 아 아 아 뜨거워 뜨거워 빨리 찍어 찍었어요 아 아 야 야 야 야 야 뭐야 이거 아유 C 내장이 안 빠지네 이거 두드리 깨야 되는데 아 아 내장 이거 내장 먹어 하나는 나오겠지 안 빠지네 어 응 아 참나 진짜 이거 잘라서 먹어야 되고 이거 독배내고 먹어야 돼 와 이거 닭가슴짜보다 더 맛있네 닭가슴짜비랑 어떻게 비교라니 와 어우 뜨거워 장갑을 보셨을때봐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아 아 아 우와 으흐흐흐 으흐흐 으흐흐 으흐 돌았지 응 첫마비 끝났네 끝났지 숯향을 이렇게 입히지 않네 와 와 이런데서 또 살아있는걸 먹잖니 탱탱 쫄깃쫄깃 와 바다가 오네 나한테 내 입에 어? 캐나다 캐나다 산이잖아 캐나다의 수도는? 캐네디 캐네디가 거기 사나? 캐나다 얘기하는거야 진짜 아 이거 나 먹어 그냥 한점 캐나다의 수도는 캐나다 구스 몰라요? 알아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와 어떻게 두 점짜리를 그 붙은걸 야 막 회오리를 치는데 또 두 점짜리네? 우와 이야 와 안녕하세요 미키랜턴 조카 야 야 야옹이에요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야 하하 하하하하 으이 여왕 으아아 으에이 으아 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